아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항아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야, 이거? 장둑대가 이렇게 많아? 이게 뭐지? 장둑대? 네. 우와. 여기에 비밀이 있나보다. 여기에 맛의 비법이 있는 거야. 우리가 거기 항아리 속에서 100년 전통으로 내려오는 씨 간장이 있어요. 그 씨 간장이 100년대인 거예요? 100년 전통으로 내려오는 맛을 연결할 때. 이유가 있었네. TV에서 간장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거 조금만 드셔보시고. 이런 맛 처음일 거예요. 아, 짜. 아, 짜. 짰지. 간장은 짠데. 와, 오늘 진짜 기뻐요. 향은 그 된장이에요. 구수한 된장 향. 그렇죠. 그리고 맛은 정말 깊고. 감칠맛이 엄청나다. 착혀 감겨요, 어머니. 딱 봐도 감칠맛 폭탄일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간장으로는 될 수가 없네. 이 간장 맛이. 그렇지. 이거는 단맛이 나고 이거는 감칠맛과 구수한 맛에 그 깊은 맛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만의 비법이요. 이거 sł magazines 좀 And they Smith, later you could remove them. 그리고 싸먹 outlines. 검찰이 Goku abrupt마시ip 가든.